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성혁렬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이은승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 이은승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고영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 고영해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조민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 조민정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 김경재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불쇄주인을 고백했으며 이들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능력으로 인천 주시옵시오 평생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자들 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루에 세례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이분들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한 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basketball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분들이 성찰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셔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잖아요.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찌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피 흘리시고 차게 맞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섬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맞으신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 확인하는 시간에 당황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버지 나무라니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가려야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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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